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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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인들 전부다 갈 데가 없으니까. 깜짝이야. 누가 갖고 그냥. 오늘 경기 다 와요. 명감들이 갈 데가 없어서. 오죽이야 여기 여기 노천광장에 와있었어요. 정신 먹고 나와서 여기서 그 하는 거고. 갈 데가 없습니다. 노인네들 전부 다 갈 데가 없으니까. 갈 데 짱기. 이거 갖고 그냥. 오늘 마스크라고 얘기하니까. 마스크도 좋아하면. 싫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. 여기 노천광장에 와있었어요. 정신 먹고 나와서 여기서 그 하는 거고. 여기 있다고 공원에 있다고. 아 이것은. 비가 오니까. 일찍 못할 사정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. 서울 경기 다 와요. 면맘들이 갈 데가 없어서. 여기. 네. 탁벌금은 그쪽으로 해서. 엄청 많이 와요. 탁벌금은 그쪽으로 해서. 탁벌금이 좋아서. 선천광장에 오면. 좋은 거 상관은 그만 아닙니까. 입청사는 이런 거 못하고. 소원 사는 거 또 되고. 안 사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. 고맙다. 요새 모임은 못 들 수 없다 하시는 건. 물을 지키라는 건 지켜야지 제가. 한 명의 사람 때문에. 여러 사람이든 다. 이렇게 된 거죠. 뭐. 두 번도 나와서 양심이 쓰니. 일단 마스크도 넣 툴고. 좀 떨어져 있잖아. 저것도 좀 떨어져 있다라고. 어후. 아. 어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